우와, 어우. 운치했지? 아, 좋다, 형. 이런 데서 그냥 계좌인에서 좀 쉬어도 몸이 굉장히 회복될 거야. 어우, 옛날 집이구나. 불도 떼고. 어, 맞아. 그게 불이 조금 약했어. 어. 비가 와서 그런가? 네. 춥게 해서. 아이고. 불이 안 붙어? 응. 인력이. 어우, 좋네. 이야. 보통 부채로 이렇게. 그런데 입으로 파이하게 되겠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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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오우. 야, 야, 야. 우와, 우리 아들 잘한다. 이 그릇만 불어서 저렇게 만들었어. 이야. 이야, 호르몬 수치 7. 오우. 아, 그거랑 이거랑 무슨 사항까지예요. 그런데 너무 멋있네요. 오우. 오우. 오우, 형. 멋지다. 야, 나 정글의 법칙 세 분이나 갔다 온 사람이야. 오우, 형. 나 정글의 법칙 세 분이나 갔다 온 사람이야. 오우, 형. 아, 이 가르사랑 남성 호르몬 7의 위력. 좀 살짝 일어나서 어지러웠던 것 같은데. 어? 약간 비틀거려. 살짝, 살짝 일어났는데 어, 나 갔다 온 사람이야. 내가 갔다 온 사람이야. 굴차을. 굴차. 우와. 굴차도 먹어? 그 어촌계에서 또. 오우. 아, 싱싱하네. 이야. 그런데 몸에는 좋겠네요, 확실히. 저거 아주 바다에서 지금 따서 보니까. 자연산 굴. 엄청 신선할 거 아니에요? 바다에 우유라고. 응. 와. 어마어마하다. 우와. 이야. 아우, 시갈리. 시선 얼마나 차겠어. 안 추워, 형? 어? 아이고. 야, 형 진짜. 되게 춥다. 아, 오늘 느낌은 형 진짜 변광승 같아. 활력이 엄청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